225번. Other heroes do their work quietly. 다른 영웅들은 그들의 일을 조용하게 합니다. Unnoticed by most of us. 대부분의 우리에서 눈치채어지지 않으면서. 여기는 콤마 하면서 들어가는 분사곰이죠. 그러나 Mad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other people.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차이를 만들면서. 그러면 여기가 메이킹이 돼야 될까? 일단 틀린 건 알겠죠. 앞쪽에 과거시제 동사도 없으니까. 아 이거? 안되겠지. 일단 여기 목적어가 등장해 있고. 그런데 여기는 이 콤마가 중요해요. 만약에 여기는 이제 unknown. 이건 수동 분사 구문이지. 만약에 여기 콤마가 없어. 그러면은 a&b가 unknown하고 made를 연결을 할 거야. 그러면 여기가 메이킹이 답이 되는 거야. 그런데 여기 콤마가 있어. 라는 얘기는 분사 구문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. 여기 콤마가 있어서. 그래서 이 a&b는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거는 메이크로 바꿔야 돼. 그래서 이게 없으면 메이킹이 답. 왜? end나 벗은 절과 절을 이어줄 때는 콤마를 쓰지만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면 콤마를 쓰지 않으니까.